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뉴스입니다. 4.13 총선전에 이뤄지는 사전투표가 내일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총선 당일 투표할 여유가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겁니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있는 사전투표소 3,500여 곳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식은 주소지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관위에서 만든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